리딩보디 3의 2-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오늘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먼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이 부분 설명할거구요. Why do they call her that?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day. Because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She wears a red cap, red shirt, red socks, red shoes, and even red underwear. But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오늘에 대한 얘기 할거구요. When is that special day? It's a test day.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If에 대한 얘기 할거구요. Do you know why?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대세대한 얘기. When에 대한 얘기. 2세대한 얘기. So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OK. 그래서 먼저 설명부터 쭉 하겠습니다. OK. 먼저 설명할 것은... 잠시만요. 먼저 설명할 것은 call a, b에 대한 얘기에요. call a, b. 이거 5형식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이런걸 보고 문장의 구조라고 합니다. 문장의 구조가 call a, b의 형태로 되어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a를 b라고 부르다란 뜻이에요. call이 뭐 전화하다란 뜻도 있지만. 부르다. 기본적으로 부르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call a하면 a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b라고 부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문장의 구조라 했으니까 실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we call him spider-man. we call. 우리가 부른다. 누구를? him. 그를. we call. 우리가 부른다. 누구를? him을. 뭐라고? spider-man. spider-man이라고. 자 그럼 we call him spider-man 했으니까. 우리가 그를 spider-man으로 부른다란 얘기니까. 이 말은 뭐라고 똑같냐. so. he is spider-man. we call him spider-man. 우리가 부르는데. 힘. 여기 a 자리에 힘이 있는 거고. b 자리에 spider-man이 있는 거에요. 힘을 spider-man이라고 부르니까. so. 그래서. he is spider-man. 그는 뭐다? spider-man. 요런 문장을 보고. call a, b. b의 구조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외에도 비슷한 건 뭐가 있냐. ab. 이런 것도 있어요. name ab. 하면 name이. 뭐. 물론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름을 붙이다. name ab. b. 하면 a를. b. 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i name. 뭐. 과거용으로 할까요. i named. my puppy. i named. my puppy. i named. 뭐라고 할까. my name. my puppy. happy. 이럴까요. 너무. 옛날 이름인가. i named. 내가 이름 붙였었다. 무엇을. my puppy를. 뭐라고. 해피라고. 나의 강아지가 있는데. 나의 강아지에게. 해피라는 이름을. 해피야. 라고 이름 붙였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name ab. a를. b라고. name의 뜻은. 이름붙이다. 이름붙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어디에 대한 얘기냐. Wendy's friends가. call한다. 누구를. her을. 뭐라고. red라고. 여기에 her는. Wendy 대신 왔죠.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요런거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접속사. 접속사에 대한 얘기. 여기. 여기 접속사가. 접속사들 먼저 쭉 표시해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여기에 나온. 여기도 있네요. if도 있네요. because if that went. 이런 것들이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접속사에 대한 얘기. she. she wears red. 자.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she wears. 그녀가. 입는다. 라는 뜻이죠. she가 뭐한다. wears 한다. 어떤 색깔로. red한 색깔로. 이런 문장인데요. 자. 여기는 접속사가 안 들어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다 접속사. 뭐를 한번. 넣어볼까. 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거 한번 넣어볼까요. that. 자. that은. 겁만 드는 that이라 했어요. that she wears red의 뜻은.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라는 것. 이런 뜻인데. 요 앞에다가. 이런걸 붙여볼까요. do you know that she wears red. 이렇게 하면. 문장이 이제 완성된거에요. 그래서. do you know that she wears red. 하면. 너는.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라는 것을. do you know. 아니. 이런 문장이 되어서. 이런 that은. 겁만 드는 that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그거 아니. 이런 뜻이죠.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라는 것. 다시 말해. 너 그거 알아? do you know it? 이런거죠.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라는 것. 하려면. that she wears red.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역할을.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she wears red. 는. 색깔이 안보이네. she wears red. 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접속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완벽한 문장 써놓고요. 완벽한 문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게. 어. 어. 접속사라 했습니다. 자. she wears red. 계속 이거 쓸거에요. 이거 계속 씁시다. 같은거 가지고.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라는 뜻인데. 요 앞에다가. 이번엔 접속사. if를 넣어볼까요. 음. 이렇게 할까. 오케이. if she wears. 이번엔 접속사. 뭘 붙였냐면. if를 붙였어요. 자. 요거 계속해서.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였는데. if를 붙이면. if의 뜻은. 만약이란 뜻이니까. 만약.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면. she may get. 그녀가 받을 수도 있다. 그녀가 get 할 수도 있다. bad grades. 무엇을. 나쁜 성적을. 좋지 않은. 성적들을. 자. 그래서 이번에. if라는 접속사는. 누가 뭐뭐한다. 요거. 누가 뭐뭐한다. 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였는데. 다짜 떨어지고. 만약. 그녀가 빨간 옷을 입게 된다면. she may get. 그녀가 받을 수도 있어. bad grades. 그래서 여기에. that은. 겁만 드는. that이었다면. if는. 만약. 뭐. 한다면. 을 만드는. 접속사에요. 오케이. 또 다른. 접속사 하나. 또 해볼까요. she wears red. 계속해서.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 이번에는. 이걸로. because she wears red. we call her red. 오케이. 별명처럼. 이렇게 할까요. 별명처럼. 오케이. 이번에는. 접속사. 뭘 썼냐. 이 접속사. because를 썼어요. 그면. she wears red. 는. 그녀. 계속 뭐. 이거 쓸 필요 없죠.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죠. 빨간 옷을 입는다. 근데. because 붙이니까. 그녀가 빨간 옷을 입기 때문에. we call. 우리가 부른다. 누구를. 허를. 별명 뭐라고. 별명이. red. 이 말이죠. 제 별명은. 레드야.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는.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접속사. 음. 또 똑같은거 할까요. 이번에는. 접속사. when을 넣었어요. when she wears red. she's happy. 이런거 해볼까요. 자. 계속해서. she wears red. 는.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 이번에는. 접속사. when을 넣었으니까. when의 두가지 뜻은. 묻는 문장. 앞에 있을 때는. 언제. 뭐. 예를 들어서. when. does she wear. red.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때는. does she wear. 는. 묻는 말이니까. when의 뜻은. 자동으로. 언제가 되고요. when. does she wear. red. 는. 언제. 그녀가 빨간 옷을 입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she wears. red. 는 묻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란 뜻이 아니고. she wears. red. 할 때. 그녀가 빨간 옷을 입을 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빨간 옷을 입을 때. 입을 때. 그래서 이. when이. 그녀가 빨간 옷 입는다. 라는 말을. 앞에 와서. 그녀가 빨간 옷을 입을 때. 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녀가 빨간 옷을 입을 때. she's happy. 그녀는 어떻다. 이분이 행복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that. 권 만드는 that.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if. 그 다음에. because.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 저 앞에서 나왔던. 그 다음. until. 같은 것도. 접속사라 했었어요. until. after. 이런 것들도 접속사입니다. until you come. 하면. 니가 올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려. I will be here. you come. 니가 온다. 라는 뜻인데요. 니가 온다. 라는 뜻인데요. 니가 온다. 누가다. 인데. until이 붙으니까. 니가 올 때까지 됐구요. after you come. after you come. 뭐 이런거 해볼까요. 니가 온 다음에. 라는 뜻이죠. 니가 온 다음에. we will have a party. 우리는 뭐 할거야. 파티를 할거야. 라는거.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뭐. 권 만드는 that. 마냥 뭐뭐 한다면. if.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누가 뭐뭐 할 때. when.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누가 뭐뭐 한 다음에. after. 이런 것들을 보고. 접속사. 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거 설명하는거냐. it's because she wears. 그녀가 입는다. 인데. 요렇게 붙이니까. 그것은 그녀가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된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설명할건 뭐냐. 자. when. 언제. 라는 질문. 이번에는. 묻는 말일 때. when. 두가지 뜻이 있죠. 언제.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있는데. 이번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언제. 라는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이. 세가지를 알려줄거에요. 오케이. 첫번째. Clock Time 이라고 해서. 시계보고 얘기해주는거. 시계보고. 그래서. 시계보고 얘기해줄때. 어떻게. 말을 만드느냐. 에 대한 얘기구요. 캘린더 타임은. 달력을 보고. 대답해야 될 때. 달력 보고. 대답할 때. 날짜죠. 보통. 날짜라든지. 요일 같은거 얘기할때. 그 다음에. 그의 방법들. 알려줄건데요. 자. 너. 언제 일어나니. 이랬어요. 언제. 너는. 일어나. get up하니. wake up하니. when do you get up.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n do you get up. when 뒤에. do you. 했으니까. 묻는 말이니까. when의 뜻은. 할 때가 아니고. 언제죠. do you get up. 너 언제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when do you get up.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뭐. 7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그러면. get up. 내가 일어난다. 한 다음에. 9시에. 라는 표현은. 뭘 쓰냐면. at을 써요. at. 9 o'clock. 이렇게. 그래서. 쉬게 보고 대답해야될 때. 몇 시 몇 시다. 할 때는. 뭘 쓴다. at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clock time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써놓으면 제일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9시. 9시에.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는. at. 9. 또는 뭐. at 9. 뭐. o'clock.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다. 그래서. 몇 시 몇 시에. 할 때는. 뭐한다. at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calendar time은. 뭐냐. 날짜나. 요일을. 얘기해줄 때. 대한 얘기입니다. 날짜나. 요일을. 얘기해줘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do. you. go. to. 아. don't you go to school 할까요? when. don't you. go. go. to. school. 그래서. 너는 언제 학교 안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when. won't you go to school? 너 학교 언제 안 가? 그랬더니. i. don't. go. to. school. on. sunday. 이런 식으로. on sunday. on sunday. 오늘 붙인단 말이에요. 달력보고 얘기할 때 뭘 쓴다. 오늘 쓴단 말이에요. on.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이런 얘기하고 싶다. 일요일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on. sunday.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뭐. 5월 3일날.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on. may. third. 이런 식으로. on may 3. on may 3.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 또 달력보고 얘기해줘야 될 때는. 오늘 쓴다. 라는 걸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자. 그 외에. 뭐. 그 외의 방법은. 1월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월에. 1월에. 또는 뭐. 2021년에. 이런 얘기하고 싶다. 이때는 in을 씁니다. in January. 이런 식으로. in January. 1월이죠. in January. 언제. 1월에. 그 다음에. 2021. 이런 식으로 하면. 2001. 언제. 라고 물었더니. 2021년에. 이런 식으로. in을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넓은 시간이라고 할까요. 넓은 시간에 뭘 쓴다. in을 쓴다. 라는 거. 그래서. at. on. in. 쓰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이게 모두.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이냐. 아. okay. on. one. special day. 한. 한. 특별한 날에. 언제. 하나의. 특별한 날에. 한. 특별한 날에. red. doesn't wear red. red는. 빨간 옷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okay. 고런 것들이. 나머지는. 얘들은. 접속사 할 때. 다 설명했구요. 그 다음에. on a test day. 시험치는 날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시험치는 날에 대해. it. 이제. it. 문장 설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Wendy's friends가. Wendy의. Wendy의 친구들이. call. 부르는데. 누구를. Wendy를. 그녀를. Wendy 대신에. 그녀를. 이런 뜻의. 허를 썼죠. 뭐라고 부른다. red. 라고 부른답니다. why. do. 데이는. Wendy's friends 대신 왔죠. Wendy's friends. why. Wendy's friends. call. 그 다음에. her. that.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s dad. that. 왜. wendy의. 그들은. wendy의 친구들은. wendy를. 저렇게. 부르는 걸까. why. wendy's friends. call. wend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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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은. 저렇게. 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여기. that. red. 대신. 왁스. 앞에 나왔던. red. 대신에. why. do. they. 왜 그들은 부릅니까. wendy를. 그녀를. red. 라고 부를까요. it's because she wears. 그것은. 그녀가 입기 때문이다. red clothes. 빨간 옷을. everyday. 매일매일. 입기 때문입니다. she wears. red cap. 빨간 모자. red shirt. 빨간 셔츠. red socks. 빨간 양말. red shoes. 빨간 신발. and even red underwear. 그리고 심지어는. 빨간색 속옷까지 입는답니다. 온통 빨갛게 입는단 말이죠. 얘의 이름이 wendy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on one special day. 한 특별한 날에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 썼죠. 달력 보고 얘기하는거니까. 무슨 무슨 날에. 특별한 날에. 한 특별한 날에. red doesn't wear. red. red는. 빨갛게 입지 않는답니다. ok. when is that. when 뒤에. is that. 했으니까. 묻는 말이고. 이번에. when은. 언제죠. 언제. when is that special day. 저렇게. 특별한 날은. 언제입니까. 저런 특별한 날. 랜디가. doesn't wear red. 빨간 옷을 입지 않는. 특별한 날이. 언제냐. 그랬더니. it's a test day. 그날은. it's은 뭐 되시웠냐. that's special day. 그 특별한 날. 되시웠습니다. 그 특별한 날은. 시험치는 날이다. test day이다. if wendy wears red. red clothes. 만약. 웬디가. 입는다면. if가. 뭐뭐한다면. 이란 접속사라 했죠. 그녀가 입는다. 앞에. if가 오니까. 만약. 웬디가. 그녀가 입는다면. red clothes. 를. 입는다면. she gets. 그녀가 받는데. 뭘 받는다. bad grades. good grades.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된답니다. do you know why. 너. 왜. 그런지 알고 있니. 이유 알고 있니. 말해줘. do you know why. 이유를 알고 있니. 자기가 알려주겠단 얘기죠. scientist say.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that. 겉 만드는 대십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해준답니다. scientist가 say. 말해주는데. 무엇을 말해주니.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뇌가. doesn't work well.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해준답니다. when. the brain 대신 왔네요. when the brain sees. 그래서 뇌가. 그것이. 다시 말해. 뇌가. 빨간색을 보게 되었을 때. 뭐뭐. 이번엔 뭐뭐 할 때죠. it is red 하면. 그것이 빨간색을 본다. 라는 묻지 않는 문장인데. when이 앞에 붙었으니까. 그것이 빨간색을 볼 때. the brain이 빨간색을 보게 되었을 때.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준답니다. 그래서. if you want an a. 만약 여러분들이. 또 if 또 나왔죠. 그쵸. 만약 원한다면. 이란 뜻이죠. you want는 너는 원한다인데. if가 붙어있으니까. 만약 네가 원한다면. on a. a를 원한다면. don't wear red clothes. 빨간 옷을 입지 말아라. on a test day. 언제. 또 on 썼죠.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on 썼어요. 언제. 시험치는 날에. 발력 보고 얘기하는 날짜를 얘기할 땐. 오늘 쓴다. 시험치는 날. on a test day. 시험치는 날. ok. 내 친구를. the brain을. not walk well. not walk well.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이거죠. the color red makes. the brain walk well.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빨간색이 만들어준다. the brain 뇌를. walk well. 잘 일하도록. 아니죠. 그 다음에. I'm Wendy. 난 Wendy인데. my friends call me red. 내 친구들이 나를. 빨간. red 라고 불러. because. I like to wear. red clothes. 내가 좋아한다. 무엇을. 빨간 옷 입. 는 것을. 됐습니까. 하다시 앞에. to가 붙이면. 빨간색 옷을. 입다 였는데. to 붙이면. 빨간색 옷. 입는 것. 된다 했죠. 내가 빨간색 옷. 입는 것. 좋아해서. 이렇게 부른데요. 그 다음. why doesn't Wendy wear. 왜. Wendy는 입지 않니. doesn't. 니까. 왜. 안 입니. red clothes. on a test day. 시험치는 날. 그래서. because. wants to get. 그녀가 원하기 때문에. to get good grade. 좋은 성적 받고 싶어서죠. 그 다음. if I want an A. 만약 내가 A를 원한다면. what should I do. 무엇을. should. 해야만 한다. 라는 양념씨입니다. 해야만 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래서. you should not wear. 너는 입어서는 안된다. red clothes. on a test day. 시험치는 날. 빨간 옷 입어서는 안된다죠. 여기는 뭐. you should not have.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green pen. 초록색 펜을. on a test day. 시험치는 날. 빨간색. 초록색 펜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on sunday. look and write the numbers. 보고. 그 다음에. 숫자를. 번호를 써라 했습니다. on sunday. 일요일날. i wear. i wear. 그 다음에. on a test day. 시험치는 날. 이렇게 되어있죠. 그니까. 이거부터 해볼까요. 시험치는 날은. i wear. 내가 입는데. 빨간색 옷을 안 입어야 되니까. white shoes. 그 다음에. yellow shirt. 그 다음에. blue jeans. 어. 순서대로 쓰는게 좋겠네. 그쵸. 빨간색이 아닌걸 골라야 되겠죠. blue jeans. 그 다음에. white shoes. 그 다음에. yellow shirt. 이렇게 있겠구요. on sunday. 일요일날은. i wear. red skirt. 그 다음에. red shoes. not red cap. 이렇게 입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서보고. 그 다음에. 속도. 선생님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한 것. 그리고. 문제풀이 채점한 것.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음.